0.36%에 35초 잘 모르겠어 어떤 컨셉인지 아 맞으면서 음 무적 시간대 지나가는 맵이네요 맞으면서 이런건 최대한 늦게 맞아주고 아이고 무적 끝나기 전에 점프해주고 스타가 아니라 뭐냐 역시 예상대로 어렵구만 그렇지 이거지 아 잠깐만요 와 이거 돼? 그렇다고 이걸 한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요렇게 가면 되는군요 아 제발요 좋았어 미쳤어 미쳤어 좋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나 방금 바로 오른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딴 데로 나와서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스프링이 안 튕기면 안되나보다 전 중간 세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처음에 어디에 어느 까시에 닿느냐가 중요하구만 지금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 문을 못들어갔어 왜이러냐 이거 들어가지지가 않잖아 오케이 아니 점프 아니 야 이건 너무하네 아니 문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문 들어가고 나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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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언제 끝나니 언제 끝나 끝나네요 어?